레나 점 없으면 쟤네가 보호막 하고 힐이랑 전나 실드 전나 궁으로 다 씹겠다 그냥 레오나 점 없으면 쟤네가 보호막 하고 힐이랑 전나 실드 전나 궁으로 다 씹겠다 그냥 큰일났네 딜 교환을 잔나한테 해야돼 투타는 어차피 도란방패고 화니도 있고 이건 딜 교환만 해야돼 킬은 못단다 무리하면 역강강당해 뒤에서 그치 이때 빼야지 오케이 미니언 버려 그냥 딜 교환 이득봤어 그렇게 큰 이득은 못봐 투타가 화니랑 도란방패여서 웬만하면 잔나쪽으로 딜 교환 들어가줘야돼 킬은 절대 못달거 같고 킬은 갱하노는 이상 웬만하면 상대를 실수 안하면 못달거 같고 잔나를 딜 교환해줌으로써 CS를 못먹게 견제하는정도 라인전이 끝낼때 총 CS가 20개정도만 차이나도 이득이라고 본다 투타는 피가 금방 차죠 방패랑 화니때문에 파밍을 못하게 하려면 투타를 견제하면 안돼 투타 견제하면 티타는 피채우면서 시드 받으면서 파밍할거야 잔나를 견제해줘야겠어 여유가 나면은 타워를 압박할게 아니라 모빙을 위쪽으로 틀어주면서 비즈에다가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압박을 해주는거야 그럼 위쪽이 소극적으로 변하겠지 실제로 올라가주기도 하고 이건 좀 아쉽지 이건 좀 아쉽네 근데 어차피 CS 터네도 별로 안봤어 한마리에 죽었네 한마리 우리가 이렇게 로미울에서 미드정글한테 압박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는 여러분 만병의 근원입니다 CS 두마리로 상대방한테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줬어요 미드하고 정글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거야 바텀 왜 자꾸 올라오냐고 그 소리 나오게 해야돼 큰거 먹어주고 라인을 땡겼다 한번에 올리자 자르반이 근처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저 갱을 절대 안당할거야 자르반 자르반 온다 자르반이 와 자르반 지금 돌았거든 한걸이 쪽으로 돌려고 지금 간보고 있어 우리는 안당하려고 빼는게 아니라 자르반이 시간 낭비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돼 유도를 오케이 여기다 프리즈닝 키고 한방에 밀자 한방에 밀고 올라가자고 중간에 오면 밀기 힘드니까 중간에 오면 밀기 힘드니까 오케이 자르반에 뺄 수 밖에 없어 왜 우리가 더 빠르거든 얘는 파밍하고 있거든 이제 자르반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점점 왜 우리 팀이 백업이 더 느리냐고 팀 탓을 하기 시작하겠지 사실 모든건 나의 철저한 계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밀어주고 또 빠질거야 또 올라갈거야 왜 자르반은 스트레스 줄거거든 또 스트레스 주러 가야지 이걸 터트려놔야돼 오케이 이거 내꺼야 다 다 내꺼야 이거 다음 라인은 대포 미니언라인 오케이 대포 미니언라인 아니면 내려가야돼 이 다음이 대포갔거든 요거 다음이 대포 때 크게 로밍 한번 가야겠다 좋아 어짜 로밍간다가 미니언 한마리밖에 안죽어 우 내가 미니언 한마리 놓치고 상대방 정글에게 거의 세마리 가까이 손을 줄 수 있지 여기다 끌어놔 끌어놓고 여기서 밀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밀자 여기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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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직간거 같아 오케이 직가면 돼 우리는 미니언 비슷해 신발을 사야겠어 돌아다녀야 되니까 핑하 하나 사야겠어 핑하에 사가지고 미드 쪽에 박을거야 어차피 이 게임은 미드 정글 게임이니까 미드 정글에다가 다 투자할거야 그냥 바텀? 파밍만 하면 돼 어차피 킬 못다 저 말 못들었잖아 레오나 어떻게 킬다 그럼 우린 운역으로 가야지 안그래? 오나야? 자르반 실수한 스펠에다가 맞춰가야지 점화가 없는데 점화가 있는것처럼 플레이하면 안돼 어? 이건 라인 밀어도 될거 같아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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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핑할 여기다 해줄거야 어차피 얘네는 여기까지 못아 그냥 이쪽 시간 우리가 먹었어 그냥 여길 그냥 먹어놓자 바텀 갱도 안해도 돼 이것도 밀어 그냥 우리가 계속 들교환 안하니까 이제는 쟤네가 우리한테 들교환을 하려고 하지 괜찮아 안잡아도 돼 안잡아도 돼 잡지 않아도 돼 꼭 잡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은 무조건 상대가 오면은 뒤로 빼는 각을 잡아 알았지 상대가 들어올 리가 없어 우린 빠지면 돼 알았지 절대 칼을 앞으로 던지면 안돼 절대 뒤로 그치 그래 어차피 따도 한명 따는건데 무조건 튀자 우리 다음번에 오면은 튀어 그냥 바로 그냥 튀어 근데 이거는 저만 들었으면 잡긴 했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만 들었으면 진작에 그냥 자르반 오기 전에 세타가 죽었어 그럼 자르반 그냥 다굴당하게 뒤진거야 그냥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빼야돼 상대가 안 무빙하면은 빼면서 때려야돼 반대로 생각해봐 우리가 막 걸라고 하는데 상대가 빼기만 해봐 근데 우리가 걸라고 하는데 상대가 막 싸워줘 그럼 자르반 오고 카트 오고 죽는거야 어 좀 신났잖아 지금 자르반 라인 밀고 신난 자르반 혼내주러 가자고 라인 밀고 올라가자 올라가자 자르반인거 같거든 느낌이 잔나 무빙하는게 그걸로 가면은 물릴거 같은데 그치 카타 왔지 방금 그치 자르반도 올거야 글로 가면 안돼 가지말라고 글로 어 자르반 카타있대 잔나 무빙 이상하잖아 잔나 무빙이 누구 왔다는 식의 무빙이지 약간 느낌이 어 빼자고 하면은 바로 빼야돼 바로 뒤에 있어 그냥 지금 자르반 근처에 있거든 이거 봐 이쪽에 있었잖아 여기서 나오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그냥 빼고 가 나 민요 먹을게 빼고 가 이거 잡으려나 얘네들 라인 밀고 이제 올라간다 적당히거 빼야돼 핑아 나 또 있어 내가 또 박을게 아예 아니다 이게 핑아를 여기다가 왜 박을까 어차피 부시면되는데 잘해봐 아딴 뜻이지 뭐 뻔하지 엘리스올때까지 나가면 안돼 궁맞으면 죽잖아 지금 괜히 플래시 빠지더만 어 궁 없어? 궁없으면 들어가자 오케이 빠지자 빠지자 파밍하고 묶거나 여기다가 라인 묶거나 오케이 묶거나 여기다가 안되 잔날 레오나전이라 원래 레오나가 들어가야되는데 정말 못들어가지고 이번판은 안돼 무리하면은 오히려 망해 걸지말지 오바했어 흥분하지마 풀발기충이네 풀발기충 이번 라인 밀면 돼 밀자 이거 오케이 돌아서 올라자 돌아서 자르반이 지금 풀리고 있거든 이게 아까 우리가 당해서 그래 그 한번 당한것 때문에 자르반이 다 풀렸어 우리가 자르반을 책임지고 한번 쳐줘야돼 여기있어 여기있어 가지말고 에이 좀 이따가지 바텀 파밍하자 좀 이따갔으면은 자르반이 미드갱하거나 우리 정글 들어왔을텐데 자르반 풀렸잖아 이거는 우리가 미드한테 사과해야돼 솔직히 미드가 따인거는 미드 잘못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겐다 해가지고 자르반 풀려가지고 세진거야 이거 미련 뒤로 끌고 오지 먹기 힘들어 그렇게 앞에 있으면 그냥 임피가야겠다 이번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파스타야의 전기가 흐려지고 있어 향로가 없는데 향로 제가 임피가면 뒷척이 너무 심해 임피 스탯틱 가야겠다 야 맞아 원래 이 조합이면 터트려야 된다니까 맞다니까 그만 말해 알어 나도 점화가 없잖아 쓰레기같은 새키야 야 보호막 두개에다가 힐에다가 궁있는데 어떻게 했다 점화 없이 안그래? 그래서 이 지랄하고 있는거 아니야 쓸데없이 밀자 쟤네 집갔어 쟤네 집갔어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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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하고 이렇게 백업 오면은 시야를 먹어야 돼 시야를 오케이 없다 없다 돌자 돌자 없어 없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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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 궁 궁 나이스 이거 타워 밀자 그냥 타워 밀자 타워 밀자 타워 밀자 타워 밀자 타워 때려 타워 때려 그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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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밀어 이따가 좀 이따 천천히 해도 돼 쟤네 좀 걸려 어차피 타워 야 럼블이 궁스러워 야 대단하다 야 쟤네 왜이렇게 빨리 미냐 됐다 됐다 피지 피지 볼까 피지 볼까 우리가 여기 압박해도 탑 타워 어차피 밀어 탑 밀었다 빠지면 돼 이제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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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탑 타워 밀려고 들어간가 방금 뺏으려고 들어간게 탑 타워 요거 걸자 요거 야 플래시를 쉬바 두명이 박네 야 레오나 힐 지린다 마스터 계정이 물만두라 물만두에요 물만두 영어로 그게 마스터야 뭐 어때 나 정도 되니까 쓰는거지 미드가 있자 미드 야 뭐 한건은 지금까지 이룬게 딱히 없어 타워 말고 아까 한번 말려서 그래 그거 아 아까 바텀에서 그거 안당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계산에 착오가 생겼어 솔직히 나머지는 다 괜찮게 되고 있어 지금 정수 가면은 딜이 부족해 지금 쟤네 향로나하고 트타 이제 초반에 센타이밍인데 내가 정수 가면 우리팀 딜이 너무 없잖아 우리팀 지금 미드 정글 AP인데 내가 딜 못 뽑으면은 버려 저거 저런거 버려 바텀으로 돌면돼 우리는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지마 저거 뭐 할거 없잖아 올라가서 뭐할거야 뭐할거야 할거 없어 어차피 쟤네 타워 밀려 할거 아니야 센타워 줘 우리는 바텀 돌면돼 바텀 빨리 밀게 도와주면 되지 하아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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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령 먹겠다 하나 더 밀자 전령 먹는데 우리가 역사를 쓸 차례다 에이 먹었네 이거 먹고 빠지자 빼자 빼자 하나만 더 먹고 빼자 하나만 라인 이거 아이디 저격을 너무 많이 당하고 트롤다 해가지고 국회 마스터 찍었어요 빼자 나 인피 나온다 이제 봉투 부터 올려야겠다 희아 자각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첫번째 라인 클리어 제일 중요해 두번째 백업 존나 중요하지 두개만 하면 돼 다른거 할 필요가 없어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안짤리기 짤리면 안돼 이런거 이런거 빼고 가야돼 이런거 이거는 밀렸다 생각하고 있어 밀렸다고 생각해야돼 여기서 안빼면은 럼블를 붕 떨어지면서 다 죽어 빼야돼 이거 빼 여기서 막아야돼 여기서 요것도 들어오는거 막아야돼 pgp가 없어서 들어가면 안돼 럼블를 붕 깔려있다 차탈이나 들어온다 이거 들어가면 안돼 럼블를 붕 깔려있다 차탈이나 들어온다 이거 나 이럴줄 알았어 내가 야 이거 어쩔수 없어 이거는 어 내 플레이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 무리했어 야 피즈 피즈 피 없지 상대 전력 깔려있지 럼블를 붕 깔려있지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해 이거 들어가면 안되지 카타리나 들어올려고 각잡고 있지 럼블를 붕 깔려있지 이거 들어가면 안되지 다음번 한타 때 이겨야지 럼블를 붕 위에서 움직이면 안돼 절대 럼블를 붕 다하면 안돼 한타 때 피즈가 존나 병신인게 자기 피가 없으면 그냥 집가고 타우로 주든가 이렇게 뭔가 다른 선택지를 골라야되는데 피 없는데 그냥 궁을 던졌어 쟤가 자기 피가 없는데 그냥 궁을 던졌어 뭐든 한타를 이길순 없지 이거 밀고 펜 사고 이퀄에 너무 처맞았네 야 당연히 맞지 당연한거였어 이퀄 맞는거는 나만 안맞았어 이퀄 퀄 하아.. 원래 이렇게 세냐? 횟짓냐 자르반? 잘랐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야 우르곤 나이스 우르곤 나이스 아 나 죽을 줄 몰랐어 나 솔직히 내가 아는 자르반들이 아니라서 아 이것도 근데 내 잘못이야 자르반도 이거 바텀에서 갱 당해서 그래 한번 그것 때문에 푼거야 자르반 그 전에 자르반이 폭삭 망했어 아예 아예 망했단 말이야 자르반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바텀에서 갱 한번 당해주고 망한거야 거기서 더블킬인가 먹고 이코 나오면 그래도 되게 쎄져 임필아 챌린저라고 초반부터 막 밀어붙이는게 챌린저가 아니라 이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역전으로 이끌어가는게 챌린저 아니겠냐 챌린저가 뭔데 임마 어? 도전하는거잖아 도전 어? 이 게임은 역전에 도전해보겠어 내가 어? 말리는 판은 누구나 있을 수 있지 포기하지 않는게 중요한거지 임마 말릴 수도 있지 이번판 전판 전판 이겼는데 밀어줘 나 한번 더 밀고 이거 사오게 이게 명언이야 그냥 한마리지 약간 불안하지만 좀 잘렸네 이거 내가 보세 보여주면은 바론 먹힐거 같은데 내 스타가 탑에 있으니까 빠르게 클리어만 하고 올라가야겠다 지금 애들이 위드종글 다 보이니까 지금 애들이 위드종글 다 보이니까 바론 안먹을거같은데 느낌이 바론 안먹네 나이스 빼 빼 빼 위에 막자 위에 막자 오케이 2차하나 밀리면 잘한거야 이거 바론 먹혀도 이상하지 않았어 솔직히 솔직히 피즈 잘려가지고 근데 럼블를 풀 빼고 2차하나 밀렸으면 괜찮지 바론만 주시하자 바론만 바론만 안먹히면 돼 이제 우리가 역사를 쏟아 이제 우리가 역사를 쏟아 바론 안치네 미드타워도 밀렸네 바텀도 밀리고 아휴 답답한 상황이다 굉장히 뭐 내가 이게 원딜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게 뭐냐면은 바텀에 스플릿하는거 애들이 있을 때 바텀에 스플릿하는거 애들이 있을 때 바텀에 스플릿한 애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원딜 입장에서는 스플릿하는거 어떻게 막아 그렇잖아 원딜이 내려갈 수도 없고 좀 답답한 상황이지 바론 먹어야겠다 이거 3명 잘랐거든요 이거 내가 플래시를 안썼으면 잔나가 스킬 쿨 돌리면서 딜러 쓰면은 못잡을 수도 있었어 이거 진짜로 아 잔나 챔피언은 한 번에 못잡잖아 그러면 어떻게든 살아가지고 막 지랄을 해요 또 내가 먹었네 바론 잔나는 한방에 잡아야돼 저거 못잡으면 또 지랄해요 야 마방템 가야되는데 지금 딜이 후달리거든요 좀 그냥 딜템 올릴게요 그냥 원래 마방템 가야되는데 딜을 확실히 넣어줘야돼 쟤네가 다 물몸이야 방템간애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3코어로 딜템 올려주면은 살살 녹아 그냥 비볐서 좀 야 이거 바텀 뒤에 카타 잘 잘라서 비벼진거야 이거 피즈 봐야돼 이거 이쪽 시야 먹어 피즈 봐야된다니까 저거 봐봐 자르려고 하잖아 두명 올거야 자르만 올거 같애 내가 보기엔 피즈 봐줘야돼 얘가 대책없이 밀거든 시야 확인하잖아 죽일라고 이제 빼면 돼 여기서 좀 안전하거든 이제 그렇게 미드 밀어주자 미드 제자끼 좀 대책없이 미뤄줌 생각이 없어 두시간전에 나같은 듯 약간 난 참나의 마음이 안되면 된다 나 템 사올게 우리가 바론 먹고 뭔가 굳이 해야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우리가 바론을 없애놓고 운영만 안당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건데 이게 어? 성장시간 벌고 요정도만 해도 개이득이지 굳이 뭐 안해요 굳이 뭐 하려면 모여야지 근데 안 모이잖아 우리팀이 혼자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아우 나이스 아 이걸 이렇게 자르네 야 혼자 잘랐어 그냥 혼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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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니언 끌고와 미니언 끌고와 이거 먹고있자 요거만 밀고 빼야겠다 이거 밀고 빼야되 잔나 나온다 이제 바라반 EQ만 피하면은 빼야되 빼야되 야아 씨발 아 뭐하는지 모르겠다 일단 살아도 다행이다 야 씨 미친새끼 아냐 저거 완전 아우 야 방금 봤어요 우르건 눈깔 돌아가지고 막 들어가는거 야 바람 세개 뭐 어때 이거 뺐으면은 용 안먹혔잖아 빼가지고 빨리 정비했으면 용 방금 나온건데 빼고 빨리 정비했으면 좋았는데 빼고 빨리 정비했으면 좋았는데 근데 또 우르건이 방금 건플레이가 상대방이 실수했으면 또 걸려서 잘될수도 있었어 아까 피즈가 그랬던것처럼 나 욕할건 없어 우리가 무리했는데 상대방이 실수할수도있지 자라반 저런거 잘라야되는데 방템없어가지고 수치까지 녹이는데 저런거 바텀 밀고있거든? 빼야되 우리 빼고 살짝 뺐다가 뺐다 뺐자 이거 위업 좋았다 이런 위업 좋아 이런 위업 되게 좋아 쿨 몇초야 이거 40초밖에 안해? 자주 써라 롤에 정답은 없어요 진짜로 롤에 정답은 없어 만약 롤에 정답은 페에이커가 정답 아니냐고? 아니요 페이커에도 잘 틀려 저거 왜 들어가라 어 땄네? 많아 되게 그니까 정답은 없어 롤에 왜냐면은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거든 내가 킬각이 아닌데 들어갔는데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당황해서 뒤질 수도 있어 롤에 정답이 어딨어 아직 바론 안나와서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시야 안먹어도 돼 어차피 쟤네가 시야장악 더 유리해가지고 우린 지우는 역할만하면 돼 쟤네는 훨씬 유리해 시야장악이 레드 먹고 올게 근데 아까 우리가 나 인피에다가 당검에 열정이 가면 되게 템이 안좋았는데 진짜 좋아졌어 우리 템 다들 쎄졌어 다들 너무 상태가 좋아졌어 충분히 한타 할 수 있어 이제는 정답은 자기가 정답이야 자기가 내가 정답이야 다 본인 플레이가 정답이지 남의 거 뺏겨온다고 쓸 수 있겠어 자기만의 플레이가 있는건데 나이스 더 들어가면 위험한데 더 들어가면 위험하다니까 일단 바론 먹자 일단 미니언 머니까 바론 먹으면서 다음거 생각하자 일단 내가 일단 맞을게 내가 일단 맞을게 내가 수플류 없어가지고 맞다 빼야되는데 잡을 수 있을거 같애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맞을게 앞으로 들어가지마 일단 아이씨고 일단 멜모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마방템 가도 되는데 사실 또 마방템 가도 되거든요 근데 흡혈이 없어 그냥 흡혈 올릴게요 그래서 마방템 하나 더 가도 돼 뭐든 뭐 시미터로 흡혈 올려도 되고 뭐 정영상 가도 되고 그냥 피마락에 가야지 그냥 큰 뜻을 위해선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지 이게 이번판에 확실히 말할게 내가 내가 정수 같잖아 이번판 역전 못됐어 중간에 한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게 임피야 임피의 열정의 검을 갖기 때문에 된거야 정수의 열정의 검이었으면은 딜 X도 안나와가지고 역전도 안나왔어 이거 상대의 향로에다가 트타의 임피 나오면 너무 쎄가지고 이번판은 우리팀 향로도 없고 레오나 점화도 없어 딜로서 생기면은 임피 올려줘야돼 그냥 진짜 마나도 별로 안부족해서 앞점프한거냐 방금? 나 궁없다 사려야돼 좀 궁없어 궁없어 사려줘 우르곳도 없다 궁도 없고 불용먹자 불용 자 흡혈좀 할게 가자 가자 일단 먹힐거 같거든 주자 일단 주는쪽으로 생각하자 미드위자 어 맞았다 어 야 투타공 제대로 들어갔는데? 이러면 좀 얘기가 다르지 이건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이건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이건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방금은 럼블 궁이 깔렸는데도 들어갈 수 있는 각이었지 아까는 못 들어가는 거기였고 럼블 궁이 좁은 곳에 있을 때 세지는게 이런 이유지 여기다 깔아놓으면 못 들어가 근데 여긴 들어갈 수 있지 잘 깔아봤자 다진이 게임이었는데 역전했네 아까 뭐라그랬지 뭐 진다고 누가 그랬던거 같은데 어 어 내가 AP가 별로 안아프네 별로 생각보다 그냥 궁으로 씹으면 되겠다 0키 3데스 1허씨였다고? 그래 역전할 수 있다고 내가 님들한테 말하고 싶은거는 포기하지 말라는거지 역전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그리고 내가 말리기 시작한거는 첫번째 내 잘못도 있지만 팀들이 좀 던졌어 특히 피즈가 나이스 아우 잘살았다 잘살았다 야 마드 있었나보네 죽음의 무도가 훨씬 좋다고? 아 피바락인데 방어막을 들고 시작할 수 있잖아 그거 좀 좋아 뭐야 생각보다 좋아 이게 보호막을 들고 시작하는게 생각보다 좋아 보호막이 몇이야 이게 300이잖아 생각보다 좋아 이거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여기 있어봐 우리 탐막으로 갔거든 이제 좀 다 바뀌었지 아까는 우리가 눈치보면서 파밍했는데 이제는 얘네가 눈치보면서 파밍하지 우리를 상황이 바뀌었지 이제 우리 피즈 타베 있다 아 야 눈치보면서 파밍하자 상대가 우리 미드 밀어서 좋을게 없는데 미드 왜 밀고 들어가지? 야 렉소스 부숴 그냥 가자 그럼 렉소스 부수자 그냥 형탈 계속 때려야돼 이거 보호막 만들려면 보호막 만들려면 형탈 계속 때려야돼 이거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응 요거 내가 알고 있었어 자르반이 EQ궁 할건 알고 있었는데 EQ 풀궁 할 줄은 몰랐거든 내가 어차피 EQ궁 할건 알고 있었어 그리고 궁 들어온다면 카타리나가 연겨놓은 것 까지도 알고 있었어 거의 럼블궁까지 깔릴 것 까지 거짓게 궁으로 씹으면 되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멜모셔스랑 피바레카 대표라고 끝났네 그리고 내가 거까지만 버텨주고 솔직히 더 딜 안해도 이길 것 같았는데 상대방 트리스타가 잘하네 딜을 내가 트리스타나 마무리 안했으면 질뻔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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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벌써 1시 10분이네 몇 번 안했는데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추천주시가 찾게 어버거 즐겨찾기 아 이거 킥배 이벤트 좀 하자 아 별풍 너무 안터진다 아 팬 가입하신 분 킥배 드리고 팬 가입하신 분들은 10개 했으면 킥배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안터져가지고 이거 킥배 이벤트 좀 해야겠어요 아 너무 안터진 어? 이거 놔줘야지 솔직히 명예 하나 주네 상대방 열받아서 채팅 존나 하고 있죠 지금